우리는 일생동안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잠을 자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이 특정 만성질환을 줄이고 면역력과 뇌 건강 유지 등 인체의 건강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만성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잦은 야근과 학습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이어지면서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수면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뇌가 기능을 하면서 대사산물이 발생하는데요. 이 노폐물은 잠을 자는 동안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이러한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흐려지고 짜증과 불안감, 인내심 부족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잠을 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햇빛과 동일하게 인식해 뇌에 신호를 보내게 돼 잠을 자도록 지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위한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가, 인체 대사기능 저하, 제2형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5시간 수면과 8시간 수면을 분석한 결과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을 저절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당뇨병의 주요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에 큰 영향을 주고 당뇨병의 위험을 17%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해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부족한 수면은 배고픔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먹고 난 후에도 포만감이 들지 않아 간식이나 밥을 더 많이 먹게 돼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정신신경 내분비약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잠이 부족한 참가자들은 8시간 충분하게 숙면을 취한 참가자에 비해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음식 먹는 양이 14%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수면시간과 비만율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16세 이상의 여성 6만 8천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5시간 이하로 자는 여성은 5시간 이상 자는 여성에 비해 비만의 위험이 1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면은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며 인체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수면 부족을 유발하는데요.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체 호르몬과 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질환 가운데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요. 고혈압은 30세 이상의 성인 30%가 발생하는 매우 흔하고 심각한 질환입니다. 연세대 원주의과 대학에서는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수면이 부족할 때 고혈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고혈압이 없는 성인 1715명을 3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낮잠을 포함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15%의 사람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8시간 충분하게 수면을 한 사람에 비해 71%나 많이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연구원들은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충분하게 수면을 하는 것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ublic Library of Science 월간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수면이 심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깊은 수면이 아닌 잠을 자는 동안 자주 깨거나 충분하게 수면을 하지 못할 경우 동맥에 염증이 축적되고 플라크가 쌓여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서 여성 4,200여 명을 대상으로 11년간에 걸쳐 수면 시간과 신장 기능의 연관성을 분석 연구하였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여성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여성에 비해 신장 기능이 급속히 저하될 가능성이 65%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수면 부족이 신장 기능 저하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이 모자라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건강 문제가 신장의 기능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하루 24시간의 생체 리듬이 있는데 수면이 줄면서 신장의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발생합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과 불안감이 발생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불면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약 20%가 우울증의 위험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불면증이 우울증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울증이 불면증을 유발해 이 둘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면이 뇌 기능과 치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질 나쁜 수면이 알차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증가시켜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수면이 많은 것도 치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부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사건 수면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일 수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